대구 창조경제혁실센터 보육기업인 에임트 주식회사가 독일 기업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전 및 건축용 진공단열재를 개발하는 에임트 주식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공장을 완공해 2020년에는 연간 매출 250억 원, 직원 6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할 계획으로 이번 투자 유치로 국제 저온저장 운송시장 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에임트의 공동창업자 5명은 삼성전자에서 냉장고용 진공단열재를 연구한 청년 전문가로 지난해 5월 대구에 회사를 설립하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C랩 4기로 입주해 수출 80만 달러 등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